오늘은 여자들의 필살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개념 여인 척 행동하며 딩크로 살아가면 전업주부가 아니라 맞벌이하겠다. 라는 말을 하고 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혼을 하고 나면 꼭 전업주부 하겠다 나서는 여자들이 많죠. 이제 와서 딩크 해제하자는 와이프 어떡하냐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84년생 동갑부부이고 6년 전 결혼 직전까지 저는 아이 하나는 가지고 싶었죠. 하지만 아내는 절대적으로 딩크족을 원했었습니다. 이별의 위기까지 갔지만 제가 아이를 포기하면서 결혼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지만 갑자기 아기를 낳고 싶다 하네요. 더 늦으면 정말 못 낳을 것 같다면서 낳고 싶다는데 저는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아이 하나만이라도 낳아 키우자는 간절했던 소망을 온갖 논리를 내세워 짓밟고 애정에 대한 의심까지 휘둘렀던 여자인데 이제 와서 나이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저는 그동안의 시간들이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너를 위해 어렵게 포기했었는데 또 너한테 맞추라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도리어 본인께서는 저를 이상하다며 피곤하게 굴지 말라고 말하네요. 라는 우리 한국 여성의 멋진 마인드가 보이시나요. 딩크 하베 보고 결혼했는데 와이프가 전업하고 싶다고 해서 괘씸하다라는 글에 대해 우리 여성들은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왜케 남자들은 지 부인 욕하지 못해서 안다리노. 이걸 인터넷에 올려서 아내 욕먹이려고 하는 게 진짜 너무하노. 사랑이 참 가볍네요. 아내를 사랑했으면 애도 안 낳는 여자인데 딩크 시켜줬다. 저 정도면 아내를 안 사랑하는 거다. 진짜 아내를 사랑했으면 와이프 생각해서 쉬라고 지지해줄 거고. 다 따지면서 결혼할 거면 왜 결혼했냐. 라는 우리 양심 뒤진 여성들의 이야기가 보이시죠. 딩크로 하비를 보고 결혼했지만 애도 안 낳으면서 전업주부하겠다는 개날로 먹는 신모를. 사랑하면 이해해줄 거라 말하는 여성들의 모습. 이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대 30대 여성들의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본인들은 남자 키 얼굴 부모님 재력 아파트 여부 월급탈모 호구같은 성격 등등 모든 걸 따지고 결혼하는 주제에. 남자가 딩크인데 전업 안 시켜줬다고 아주 연병발광을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여성들. 정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께서는 호구같은 남성과의 결혼만을 결혼 잘했다 주장하며. 남편이 다정하고 착해야 하고. 전업을 하든 맞벌이를 하든 집안일은 거의 안하고 남편이 다 한다.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돈 많이 버는데 부인한테 경제권 다 넘기고. 시댁은 안 가는데 친정에는 매주 가서 재롱 떨고 일 도와주더라. 나는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친구들이 남편 자랑할 때마다 할 말이 없다. 라고 말하며 남편을 한남 취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권 안 주고 전업주부인데 집안일 다 안 해주고 돈 많이 못 번다고 한남 취급하는 여성의 모습. 왜케 남자들은 집 부인 욕하지 못해서 안다리노? 라고 말하던 우리 여성들은 입구멍에 본드라도 발렸는지 이런 글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죠. 남자든 여자든 아내 남편 욕을 하는 건 피차일반입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욕하는 부분은 아주 다른 일이죠. 남성은 원론적인 접근으로 전업주부라면 당연히 가사일을 해야 한다. 딩크라면 당연히 맞벌이를 해야 한다. 라는 상식에 기반한 말로 아내를 욕하지만. 여성들은 전업주부여도 남편이 집안일을 다 한다. 시댁에는 한 번 가지 않지만 친정에는 매주 가서 재롱떨어줘야 한다. 라는 양심 뒤진 말로 남편을 욕한다는 거죠. 필수적인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욕하는 것과 양심 뒤진 소리를 하며 욕하는 건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한심한 한국 여성들의 결혼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개호구 퐁퐁남이 되어서 평생 여자 설거지나 하면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다 따지면서 결혼할 거면 왜 결혼했냐.